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지금부터 다시한번 아 그 다시한번 여러분 이걸 뭐라그러죠? 그 누구를 죽여라 라는 뭐 그런 명령을 받았어 그 그걸 뭐라그러죠? 아무튼 타겟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겟을 찾아볼게요 타겟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살 여러분 여자한테는 좀 부드럽게 다가볼게요 아까는 좀 너무 무식하게 다가갔는데 이번엔 좀 머리를 써서 부드럽게 한번 가볼게요 부드럽게 네 우리 새로우신 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BJ 루이하님인데 나알아? 일단은 시청자인지 확인좀 해보구요 제가 사실 제가 사실 청부업잔데 님을 살...살...살...살인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천만원만 주면 안죽일게요 총 보이... 보이죠?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만원만 주면 목숨은 살려줄겁니다 천만원만 주면 목숨은 살려준다니까요? 천만원만 주면 천만원만 주면 목숨 살려줄게 나도 명령 받았어 나 소진섭이야 아 어허 야 네 목숨만은 살려드릴게요 네 네 좋아요 지금 아이템을 얻었구요 자 다음 타겟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타겟팅 네 윤찬 슈터 꼼짝마 이야 야 강두야 천만원만 주면 너의 목숨은 유지할 것이다 와이무스따리 편딩까지 감사합니다 버템이 중요한게 아니라니까 너 지금 욕 목숨이 달려있어 어 좀 안보여 천만원만 주면 목숨은 부지할 것이다 천만원만 주면 아니 천만원만 주면 너의 존슨이 사라질 것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없으면 500만원 아 창고 갔다와 그럼 창고 갔다와 아 교환 걸테니까 갔다와 갔다와 아이 갔다와 아이 시옷이냐 지옷이냐 지옷이냐 하 제가 국어를 잘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네 일단 창고에 간 것 같은데 기다려보세요 아 또 시청자 관심배가 또 교환을 건 것 같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구요 야 너무 시청자인게 티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시청자는 딱 티가 나거든요 로세사탕 2분 2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2분 1분 2분 1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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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2분 그렇다 그렇다 천마름만 주면 살려줄 것이야 그 500만원만 받겠다 500만원만 받겠다고 여러분 추천과 질차 부탁드립니다 어 어 그래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시청자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얘는 시청자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추천 안하신 분들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화면을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엄지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있습니다 말해라 500만원을 안주면 죄송해요 500만원만 주세요 제가 돈이 없어서 이럽니다 500만원만 주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릴게요 거지라서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낙랑님 우리 펭가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 구걸 컨셉으로 바꾸길 잘했다 아 아 잠시만요 류얼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메이플 초보인데요 제가 사실 여자인데요 이렇게 돈을 벌고 있어요 오빠 부탁드릴게요 오빠 부탁드릴게요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네 여자에요 500만원만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과 질척 부탁드리고요 추천 6000개 더 되가네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 제발 제발 네 여자 맞아요 전화 인증 가능해요 연락처 주시면 인증 가능합니다 아 아이 시청자잖아 이씨 야 시청자 왜 이렇게 너글너글하냐 미치겠네 야 그럼 시청자를 교환을 안걸기 위해서는 시청자를 좀 피해서 다녀야되겠네요 네 이렇게 1번방에 들어가서 여기 연의미님 레벨이 높으신데 자 2번 2번이요 2번 2번 시청자 아니에요 일단은 1번방에 있기 때문에 시청자 아닙니다 야 꼼짝마라 내가 바로 강도다 천만원만 주면 너의 목숨은 부지할 것이야 방이요가 천만원만 주면 너의 목숨은 부지할 것이야 방이요가 누구임? 동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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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모른다 동넴 그건 중요하지 않고 동넴 전말안만 주면 동넴 너의 머리카락은 잘라나가지 않을 것이야 동넴 전말안만 전말안만 주세요 돈이 없어서 이럽니다 돈이 없습니다 처음 해봐주세요 돈이 없습니다 진짜 부탁드릴게요 돈이 없어서 이럽니다 캐시 2만원 치셨는데 면세가 없어요 엄마 아파 할머니 아버지 부탁드릴게요 저희집 감사합니다 누나 사랑해요 누나 부탁드릴게요 플랜신사님 편가입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연희비 예신 우리 땅콩 립스틱 관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추천과 질착 부탁드리고요 예 주실거면 빨리 주세요 어 어 1000만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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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자 여러분 추천과 질착 부탁드리고 다른 타겟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근데 뭔가 지금 어이가 없는게 지금 굉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윤수비호 이분이 지금 공격력 9짜리 노목을 파는데 요분한테 교환을 걸어서 노목 볼 수 있을까요 네 노목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자 노목을 한번 받아볼게요 야 야 야 야 야 야 나 뭐 줄건데요? 뭐 줄건데? 돈 다시 교환을 걸겠다. 자, 올려먹어라. 너가 원하는대로 줘라. 이 돈이잖아. 너무 작아. 200만원만 더 줘. 어, 좋아. 그거 줘. 오오오오. ้월track的 잘 쓰겠다! 너의 목숨은 살아났다. 빨리 줘라! 아, 받았습니다. 네. 다들 살기에 무서워서 주네요. 지금 다들 무서워서 줍니다 절대 불쌍해서 주는게 아니구요 네 무서워서 주는겁니다 제가 당사자면은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다들 무서워서 주는겁니다 무서워서 자 우리 새로 오신 분도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자 게르데스 옵션 보여달라구요 이거요 옵션이요 이거 인트 4% 전사장갑이구요 요거는 이거는 힘 2% 전사옷이에요 이게 아닌데 볼 수 있을까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로고님 조사장갑이 토마토는 터질것이다 말이 많다 총 이마에 판박히고 싶어 총 안보이냐고 총 안보이냐고 아니면 천만원도 된다 천만원만 줘라 유연히 뺍사기 고맙습니다 케찹이 되기 싫으면 빨리 줘라 감독 disks 아니! 좀 귀엽게 봐주고 저..주면 안됩니까? 천만원만 주세요 10억 모아야되요 3시간째 1800만원 밖에 못 모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아이템 드세요 아 너무 적당 아 부자분 같으신데 씀씀이가 없으시네요 수고하세요 짙게 마시고요 미구마라는 사람이 핑크모자를 다 산다는데 이분 핑크모자 사세요 얼마에 사시는데요 깜짝마다 내가 바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강도다 지금부터 움직이는 새끼는 더 범이냐 천만원만 주면 너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어 자 이거 안주면 저 안보여 너의 가족이 위험하다 그니깐 그니깐 바로 내려뿐이다 유리 멘트 타락 그니깐 승 쫌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이집트에서 2천만원 모았어요 천만원만 주시면 안돼요? 네 3시간째 2천만원 모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여러분들 추천과 질첩 부탁드립니다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하시구요 오른쪽 상단에 엄지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우리 7000분 계시는데 우리 아직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 추천 안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구요 우리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그리고 투표하기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우리 음표님 우리 스티커 확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분 여성분이신데 한번 부드럽게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한번 받아볼게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요 살인마인데요 살인 우려를 받았는데 당신을 죽이라는 우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인데 아름다워서 못 죽이겠어요 천만원만 주면 살려줄게요 아 천만원만 주면 목숨은 살려드린다니까요 천만원만 주면 당신의 목숨은 살려드립니다 천만원만 빨리 누나 죽고싶어 아 저 안보여 당신의 목숨은 제가 살려드리죠 하하하 천만원은 좋은것에 쓰겠습니다 천만원만 주세요 제가 사실 메이플 초보인데요 돈을 벌라고 이짓하고 있어요 3시간짼데 힘드네요 부탁드릴게요 3시간짼데 너무 힘들어요 네 초보예요 아 이런거는 모성애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그 모성애를 그니까 저 안되면 모성애를 자극해서 야 근데 협박으로는 돈 뺏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 이거 여러분들 협박으로는 돈 뺏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어 굉장히 어려요 아 저기 뭐야 이거 어 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누나 I love you I love you 주사 감사합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저 쓸게요 빨리 주세요 말이 많으시네 말이 많아 줄거면 줄거 빨리 줘야지 줄거면은 말이 많아 말이 많아 이 사람 이 사람 말이 많다니까 아 성중기님 10개로 팬가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님 우리 10개로 팬가위 환용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팬클럽이 2만명이 됐는데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자 다음 부분 한번 교환해볼 걸어보겠습니다 다음 타겟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은 좀 착해보이는 사람 한번 헤네시스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헤네시스를 한번 가볼게요 헤네시스 민가인가 한번 거기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채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한번 처치해보겠습니다 여기 왕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별님 잼슨가 아유 시청자분들 따라온다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이따가 슈퍼스타K 결과 알려주세요 알겠죠 저는 안보고 있으니까 궁금하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우리 회장님 어서오세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착한 연글 립스틱 확인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거 아까 연우미님 친군데 교환을 안받으시네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들을 피해서 어 이분이분 어 이분이분 어 이분이분 윈건 이사람 시청자 아니에요 꼼짝마 내가 바로 세상에서 제일 잘나가는 강도다 천만원 안주면 너의 몫은 부지하지 못할 것이야 조환만 보여 존나 무서워 천만원 안주면 오백만원도 괜찮다 오백만원만 줘라 그럼 안주면 너의 목숨은 내가 가져가겠다 감사합니다 아니 고맙다 아니 고맙다 아니 고맙다 오 비덕 비싼건데 이거 시청자 아니에요 한번 물어봐야지 저 윈건님 아이템과 돈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야 우리 회장님이 하하 우리 회장님께서 회장님 아우 100개 감사합니다 야 우리 회장님이 우리 100개 선물 아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역시 회장님 아우 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이 아우 100개 감사드립니다 베라써버 백만원이라고? 왜? 백만원이 왜 베라써버 백만원이에요 비코 왜? 왜 이거 왜? 복사됐어요? 왜 그래? 아 요즘 비코가 물량이 풀렸다구요? 아 그래요? 시크릿 상자가 뭐야? 아 사냥하면 나와요? 그래요? 아 물량이 풀린거에요? 그렇구나 아 저는 몰랐어요 우리 여러분들 모바일 방송대상 투표 2만표 다 되갑니다 450포만 눌러주시면 2만표구요 방송대상 눌러주시... 투표해주시는 방법은 제 방송국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여기 대구퍼 템페링팜 여러분 추천과 질착 부탁드리구요 야 교환을 안받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추천과 질착 부탁드립니다 밸런싱 어서와 밸런싱 어서와 반가워 어 여러분들 뭐 이사람이 무슨 아이템매니아에 뭐 럭21포템을 판다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부자같애 부자야 이게 아닌데? 브금을 잘못 들었다 아 이거 아 이게 아닌데? 자 잠깐만요 꼼짝마! 내가 바로 세계에서 제일 잘나가는 강도다 천만원 안주면 죽여버리겠다 좀 안보여 돈 내놔 개새끼야 가 내 아이디다 천만원 안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네 돈이 필요해요 부탁드릴게요 형님 부자시네요 형님 아이템 올라가있는데 설마 교환확인 누르실려구요? 야 이 사람 지금 이거 이 사람 나중에 사기당하겠다 천만원 올렸어 아이템 올려놓은걸 깜빡하고 천만원 올리고 교환하기 누른사람 있거든? 이거 이거 조심하세요 이런거 사기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저는 천만원만 주시면 돼요 착한척! 아이템 받을 뻔했네 아이템 받을 뻔했네 저 착하죠 돈 많이 주세요 네 네 새로운신 분들 받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뭐 제가 받았으면 돌려드렸겠지만 전 양심적인 강도거든요 아 많으면 좋은데 세시간동안 2500 벌었어요 너무 힘드네요 여자친구 감사합니다 형님 야 저 뭐야 뭐야 이렇게 많은 돈을 진짜 주는건가 네 네 감사합니다 형님 야 뭐야 시청자 시청자가 이 돈을 왜 주니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 부자 같은데 오 오 미쳤나봐 이 사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시청자 아닌거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교환을 걸었냐면 아이템 매니아에서 진짜로 팔고있던 님 혹시 저 알아요? 헐 진짜 10억을 헐 왜 이렇게 많이 주신거에요? 다시 다시 달라고요? 아 아 아니요 네 아 아 아 즉 근데 너무 착하시네요 이렇게 많은 돈은 이렇게 많은 돈은 사실 제가 네 저는 사실 KBS 방송국이에요 옥게임넷에 나오고 있어요 뭐 제네딱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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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나요? BJ팡이요 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로 하는건데 너무 돈 많이 주셔서 이거는 부담되구요 10억은 너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1억만 돌려드릴게요. 아 장난이구요. 저는 돈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얼마 돌려드릴까요? 아 이렇게 많이 주시는 분을 처음 봐서 야 이분 대박이야 이분 아까 아이템 안 가져가서 주신거에요. 솔직히 말해줘 솔직히 말해줘서 야 이분 되게 매너 좋으시다. 끊어주시네 새로 오시면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시청자분이시면 네 네 아 네 네네 아 누가 돈 달라고 계속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 5억 줬다구요? 야 5억 받은 사람 나와라 뒤질래 누가 잡힌 사람 건드렸냐 시청자 누가 5억 달라고 그랬냐 분명히 내방 시청자라 이게 뻔하다 누구야 가지고 말아빨리 우리 여러분 추천과 질착 부탁드리구요 감사합니다 오메 이거 얼마 돌려드릴까요? 네 저는 원래 이섭사람이 아니라 그 깡패편 개그방송 깡패편 을 하고 있는데 컨텐츠 제목은 10억을 모아라 방송이에요. 네 너무 많이 받아서 네 부담이 되서 교환을 다시 드린겁니다. 우리 새로운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모은 돈은 네네 시청자분들 이벤트로 주고 그랬거든요. 네 단지 개그 소재인데 이렇게 많이 주실 줄은 몰랐네요. 네 네 여러분 추천과 질착 부탁드립니다. 예예 언제 놀러 오실 놀러 오시는지는 제가 모르니까 네 방송국 주소는 이구요. 네 메이플스토리 방송인데 네 한번 놀러와 보시고 네 돈은 제가 10억은 솔직히 부담이 되서 1억 돌려드릴게요. 고맙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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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예요!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님 부자시네요? 아니 제가 사실 거지가 아니라 스카니아 서버 유저인데 1조억이 있거든요 아! 정말로 1조 있어요 매소가 네네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이거 컨텐츠 방송인데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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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받아가세요! 네! 네! 10억은 너무 부담되니까 네! 1억 돌려드리도록 하구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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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분들 교환이 안되냐? 아! 시청자분들이 자꾸 교환 걸어 시청자분들! 교환 걸지 마세요! 자! 자기들도 돈 받으려고 너네 하.. 널 안된다 너네 시청자들! 야! 돈 받으려고 하지마라 너! 너네! 돈 받아서 아이템 매니아에 팔아가지고 치킨 사먹을 얘들아! 시청자분들! 야! 교환 걸지 말라고 진짜!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아우! 시청자분들이 교환 걸죠? 돈! 돈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네! 주시면 안돼요! 네! 주시면 안돼요! 예! 장난이구요! 일단은 아! 본인 부담이 안되시는 금액인가봐요! 매수 10억 이런건 이렇게 많이 주시길래 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10억은 정말 제가 부담이 되서 네! 1억은 꼭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셋이서 오또 오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그러면요 네 아 아니에요 다시 돌려드릴게요 네 목표는 10억 모으기가 맞는데 원래 천만원씩 모으는거거든요 너무 많이 주셔서 예 여러분 장난이구요 10억 중에 1억 1억 하달라고 한건 장난이고 예 여러분들 10억 중에 1억 돌려준다고 한건 장난이에요 여러분들 웃으라고 재방송 개그스타일 알죠 재방송 개그스타일 아시죠 장난이구요 10억에서 1억 돌려준다는건 장난이구요 시청자분들 웃으시라고 그런거고 네 2억 드릴게요 네 꼭 받으셔야 돼요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그러 아니 아니 돈 받아보세요 진짜로 이거 너무 많아요 미치겠네 하악 근데 나중에 놀러오시면 아 근데 게임은 접으시는거에요 지금 시청자 7100분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껌토끼님 우리 껌토끼님 스티커 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우신 분들 어서오세요 네네 맞아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 이쇼님 벽상에 고맙습니다 네 이거 받아주세요 아 저 아 안받으신다고요 무조건 아 그러면요 네네 제가 치킨 사먹어도 될까요 껌토끼님 버스 1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절반은 치킨 사먹고 절반은 이벤트로 할게요 자 네 야 이분 아 이분 돈 안받으신데 어떻게 저는 스카니아 서버 소시팡 소시팡이에요 소시팡 전섭 301위 이거 자랑이에요 맞아요 자랑이에요 자랑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랑하 자랑 맞습니다 허세입니다 허세입니다 허세가 아니죠 진심 진짜니까 전섭 301위입니다 예 노버프 3099만 노버프 3099만 네 네 여러분 왜 안 믿지 근데 소시팡은 어떻게 알아요 아는 사람 얼마 없지 않나 내 방송 보는 사람들이나 알지 않나 아 친창에서 아 친창에서도 방송 얘기 많이 해요 아 그렇구나 아무튼 10억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덕분에 미션 미션 석세스 했어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10억 나오기 미션 완료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짜고 친거나 뭐 그런거 절대 없었구요 네 절대 없었구요 아 개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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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사람 왜이래 아 잠시만 아우 깜짝이야 여우 신준영님 뱀스 50개 감사합니다 신준영님 아우 아니에요 왜 자꾸 졸라요 아우 신준영님 아우 뱀스 50개 선물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신준영님 아우 50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추천 안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화면을 터치하시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엄지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의 추천 버튼 우리 돌피니님 팬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방송국 주소가 우리 태깐연글림스틱하기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청컴 SCJ21 이건데 인터넷에 친 다음에 라우님 팬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기 누르면 시청 가능하세요 연글림스틱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첨과 질척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프리카 방송 보는 도중에도 투표 가능합니다 아시죠 아프리카 방송 도중에 투표 가능하시고 아 돈 돌려주고 싶은데 안 받으세요 저희 돈 진짜 안 받으세요 절대 아 이분 안 받아요 주려고 했는데 더 많이 올려서 확인을 누른다니까 BJ 베타님 팬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벤트 안 하는데 베타님 뵙소 두개 감사합니다 고맙어요 나중에 아프리카 방송 오셔서 꼭 긴말 주세요 네 매니저 올려드릴게요 우리 우리 BJ 베타님 우리 벽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굳이 주신 건데 아 굳이 주신 건데 그냥 이걸로 시청자분들 이벤트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뭐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준 거 아닙니까 내가 뭐 나쁜 짓에서 뺏은 건 아니고 난 그냥 개그한 건데 BJ 베타님 벽성 사실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사실 여태까지 내가 착한 척한 건데 돈 들으라 는 농담이에요 아 괜찮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세요 그래요 뭐 아무튼 방송국 꼭 놀러 오셔서 네 긴말 한번 주세요 아 진짜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네 이벤트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유 야 야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10억 모았는데 나중에 오시면 퀵뷰도 한번 드릴게요 네 나중에 퀵뷰가 뭔지 아실 거예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야 이 분 이 분 되게 착하하신 분이다 표창은 괜찮아요 근데 죄송한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피킹하셨어요? 아니죠 신준형님 신준형님 스티커 50개 감사합니다 우리 신준형님 스티커 50개 고마워요 신준형님 스티커 50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신준형님 스티커 50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요 1비 포창 잘 쓸게요 1비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솔직히 10억은 너무 커요 네 10억은 너무 크니까 10억이면은 현금화로 따지면은 곧 2만원이야 아닌가? 배라 써보는 싼가? 배라는 얼마에요? 2천만원당? 오 야 뭐야 야 소비차 없어 저 됐다 야 소비차 없어 아 이제 안걸릴텐데 아 이분 오 아 소비차가 없네요 아하 아 근데 이거 너무 많아요 1천만원당 얼마 해요 배라가? 여러분들 1천만원당 얼마합니까? 배라가? 아 아 그러면은 우리 깔끔하게 그래 아 그러면요 네 10억은 너무 많으니까요 그냥 깔끔하게 네 5억은 돌려드릴게요 나머지는 이벤트로 쓰구요 그럼 4억 돌려드릴게요 그럼 3억만 받으세요 진짜로 이건 진심입니다 3억만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많아요 달성 달성했네요 아니 돈 돈을 또 올리실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 퀵배 보낼거라니까요 3억만 받아주시구요 다음에 재방송 놀러오세요 아 아시겠죠? 확인 눌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여러분들 저 저번에 여러분들 저번에 제니스 네카마 구걸편 한 적 있거든요 여자 구걸편 한 적 있는데 그때요 제가 보내 아니게 사기를 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아이템을 바로 돌려줬지만 그러니까 개판공짐이 오늘 천만원 올리고 레전드리 아이템을 나한테 다 줄 뻔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 말해줬잖아 네 감사합니다 네 확인 좀 눌러주세요 아 60초 후에 그 공개에요 그렇구나 우리 추천 안하신분들 핸드폰으로 시청하여 여러분 오늘 추천 왜케 낮아요? 이거 일단은 돌려드리고 이벤트 방송할게요 여러분들 야 오늘 왜 이렇게 추천이 났니? 아 아 알겠어요 네 그럼 네 이벤트할게요 야 그러면 안 받으신다고 하니까 그냥 이벤트 합시다 어차피 이분도 베라서버고 베라서버분들한테 이벤트하는거니까 BJ베타님 별부상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정 안받으신다고 하니까 뭐 받을 필요는 없을것 같구요 그냥 뭐 일단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야 뭐 아무튼 이분이 뭐 진짜로 내가 15을 줬는데 아 주셨는데 와 뭐 이렇게 많이 주시나 진짜 우리 추천질차 안하신분들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강돈데요 돈이 많이 생겨서 500만원 드릴게요 돈이 없어보여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새로 오신분들 어서오세요 그래요 자 일단은요 아 오늘 네 일단은 깡패편 미션 완성했구요 네 미션 성공 일단은 녹화를 총리합니다 아 이벤트편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뿅